어서 오십시오, 병판대관. 여기서부터는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. 오랑캐 땅에 발을 딛자마자 날 감옥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? 날 감옥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? 정서방! 그 아이를 잘 지켜보거라. 그 아이가 내 생명줄인. 예, 대규모님. 가자! 마마! 제자 저하께서 돌아오십니다! 마마! 저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? 저하! 저하!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습니다. 저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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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다시! 저하! 한글자막 by 한효정